저는 호텔을 어떻게 이동하고 아침 겸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밤에 놀다가 늦게 샀습니다 지금 뉴욕 날씨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빌딩이 왜 이렇게 많아? 콘래드 근처에는 여기가 브록필드 플레이스인데요 명품관인데요? 별거 없어요 나물 진짜 많다는데? 먹을 것도 많고 피자도 있고 아이고 귀여워라 일단은 스시집은 문은 안 열었고 막 문 닫았어 먹을 게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냥 샥샥버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샥샥버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샥샥버거로 왔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곳 같아요 한국이랑 비슷한 곳 같아요 골드 트레이드 스토 여기에서 내 주식 대박은 하나 비트코인 일본 느낌 나게 블루보트에 왔는데 사람 많네 블루보트에 와서 지금 핸드드립이랑 스위트라는데 똑같죠? 비슷하죠? 여기가 월스트리트이라고 합니다 내 주식도 다 울려라 미국 주식 들어간 거 많은데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 광산동산을 보면 소리를 만들듯 목을 만들듯 막 다 부자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뉴욕스토크 이스 체인지입니다 줄 서 있는 것 봐 만지면 좋은 거야? 네 침묵에서 인터넷 사면 쳐 볼게요 한국 브라를 만지고 한국 브라를 만지고 자 저희는 존 윙으로 갑니다 2룰이 부서는 2룰이 부서는 2룰이 부서는 2룰이 부서는 2룰이 부서는 여기가 존 윙 영화 존 윙 아시죠? 존 윙이 묵는 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호텔은 아니고요 어디가 나 찍어줘야지 좋다 아 뭐야 하하하하 왜 찍는지 보내 저기요 진짜 흐흑 슈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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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윙